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고 듣는 내내 이기인가인가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진화편 병걸리고 시안부라고 이걸 계속 이용해서 저와의 약속을 파투내는 친구냐.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돼요? 얘 너무 이기적이잖아. 원제 응급상황으로 인한 약속 파투 짜증낼만 하죠. 객관적이고 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제가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치. A와 B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여고 동창이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단짝처럼 지냈죠. 물론 지금은 다 완전히 박살났지만요. 어쨌든 A는 기혼이고 남편이 큰 병에 걸렸어요. 아니 시안부 환자죠. 그래서 A는 늘 남편 곁에서 병수발을 들고 있고요. B는 미혼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A인의 집관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 많이 보고 싶어도 자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연락은 거의 매일 주고받고 있는데 만나는 건 많아봤자 한 달 아니 두어 달에 겨우 한 번 정도 살짝 보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최근 A인 남편이 점점 병세가 안 좋아지면서 남편 본인은 물론이고 아내인 A까지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기분 전환도 할 겸 A 남편 상태 좀 괜찮다 싶을 때 B와 약속을 잡고 주말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참고로 저면요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편이라 평소 톡이나 전화로 이 친구한테 하소연을 좀 자주 했었고 만나서도 마찬가지 스트레스 풀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약속 당일 얘 남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고 그래서 외출을 하려던 친구는 지난편 데리고 응급실로 가버린 거예요. 겨우 위기를 넘기고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하는데 그래 이때 제가 이미 나갈 준비도 다 하고 진짜 딱 나서기만 하면 되던 참이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일단 알겠다 하고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에 또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A가 뭐 사과를 하긴 해요. 근데 나는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기분이 더럽더라 이거죠. 물론 이게 이 친구 고의가 아니고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짜증은 나니까 살짝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을 했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얘가 야 내가 나한테 미안한 건 맞아.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내 남편이 오늘 내일 하는데 친구 걱정을 못해준 망정. 어떻게 이렇게 차가운 태도를 보여? 나 너무 섭섭하다. 그리고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내 남편 병수발 한다고 엄청 힘들어. 그래도 너도 회사 일로 많이 힘들다니까 나는 내 생활 안 하고 있었는데 넌 뭐냐. 친구인 내 생각을 하긴 하는 거야. 맨날 전화로 힘들다 징징대는 거. 이거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나도 힘들다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지 마음속에 쌓아뒀던 걸 다 토해내더라고요. 그리고 B 저는 야 평소 얘가 연락도 먼저 잘 안 하면서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다 해도 약속을 계속 파토내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 이거죠.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안다고요. 하지만 화장도 다 하고 머리도 다 만지고 나갈 준비 싹 다 하고 간만에 기분 전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안 그래도 속상한데 거기다 얘가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니까 너무 서운하더라 이거죠. 어떤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못한 거냐고요. 참고로 이번에 그냥 연 완전히 끊을 거예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거. 댓글 1반 지금 사람 목숨이 그것도 내 남편 목숨이 오늘내일 왔다 갔다 하는 판국인데 고작 자기 스트레스 못 푼다고 징징대고 앉았네.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 부분에서 처군이가 없어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 그지 같은 게 지금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친구 못 만나는 게 대수야? 소름 돋는다 정말. 내 장담하는데 이 글쓴이 100% B다. 2번 B야 너는 친구가 A 말고는 하나도 없냐? 하긴 이런 성격인데 친구가 있을 리가 없지. 인간답게 살아라. 너 자꾸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벌받는다. 3번 쓴이 가 A 맞죠? 사람 보는 안목이 왜 그따구에요? 지가 사람이면 시한부 남편 병수발 하고 있는 친구한테 시시콜콜 하소연 같은 거 안해요. 아니 절대 못합니다. 인간이라면요. 이 그지 같은 게 화장, 헤어 같아 소리하고 자빠졌네. 담아 저런 거 말고 제발 사람 같은 거 만나세요. 되겠군. 쓴이가 A라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 지금 남편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판에 글쓸 정신이 어딨어? 말이 안되죠? 고로 이 쓴이는 A가 아니라 1000% B입니다. B. 원래 못된 것들이 지 잘못 모르고 글쓰고 그러잖아. 4번 지금 내 친구 중 하나가 말기 간암에 걸린 남편 병수바라고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주변 친구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요. 그 친구 전기모임에 30분 전 파투 내도 상관없어요. 감히 그 누구도 말 안합니다. 아예 찍소리도 안하죠. 그저 혹시나 더 안 좋아진 건 아닐까 이런 걱정만 할 뿐이야. 야이 인간 말종 같은 비야. 니가 그러고도 친구냐 아니 사람이냐? 이봐였으니 마늘이랑 쑥을 좀 많이 드세요. 그래도 이왕 태어난 김에 죽기 전에 인간을 한번 돼봐야 하지 않겠어요? 6번 A가 지 감정 쓰레기통인데 그게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막 부들부들 화가 난 거네. 그저? 그래 이런 정신 나간 거랑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솔직히 물어봐. 글쓴 니가 B 맞지? 어? 이 소시오 같은 년아. 아우 미친 B. 이런 와중에 평소 A가 먼저 연락을 안 한다는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그러면 내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친구한테 전화할 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로? 와 진짜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있네. 왜 사는 거야 도대체? 8번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이 B지 맞지? 딱 걸렸어. 지금 그래서 썩는 내가 진동을 하거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거는 며칠 전 보이스피싱 사연 있죠? 그거 후기예요. 아까 여러분들 댓글에 후기 올라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온 겁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용기내서 결국 말을 꺼냈는데 파운당하고 말았어요. 남친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뭐야? 왜 이제 와가지고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맨날 뉴스에서나 보던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내 마누라가 될 뻔했네. 아우 시큼치께 꺼져! 어? 대학생식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는 대학생 때 영어과의 시급 제일 많이 받은 게 3만원이었다면서 어떻게 그 큰 돈을 받고 모를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모르고 속아서 알바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것만 해도 봉통 터지고 억울해 미치겠는데 이제 파운까지 당하니까 너무 우울하고 돌아버리겠어요. 구속재판 받고 1심때 구형량 거의 배로 쳐맞고 울먹이면서 구치소에 돌아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돼지 불고기랑 소고기 미역국 나와가지고 그거 먹고 힘내고 또 같은 방 언니가 기운내라면서 딸기를 몇 개 양보해줘가지고 그거 먹고 기운내가지고 항소하고 그렇게 집행유예받고 개운 나와서 이제 착실하게 잘 살아야지? 이랬는데 파운 당하니까 미쳐버릴 것 같다구요 정말. 저요 파운 당하고 집에서 혼자 엄청 많이 울었어요. 두 눈이 퉁퉁 다 불어 터질 때까지. 카톡 문자 보내봤는데 모조리 차단당했구요. 아니 어렸을 때 몸무르고 알바하다가 수거척됐던 거고 저희 집도 잘 사는 편이 아니었다 보니까 제가 벌어서 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거기다 출소하고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과거의 실수 하나 때문에 파운을 당했어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거 절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릴 때 실수고 아니 나도 속아서 그리한 건데 어? 나도 당한 거고 따지고 보면 피해자인데 이게 이렇게 파운까지 당할 일인가 싶어요. 왜 이해를 안 해주죠? 막말로 그거 해가지고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이만큼 억울하지는 않지. 알바비 전부 다 추징당해서 저한테 남은 거라고는 전과랑 별 하나 다른 것밖에 없다고요. 또 그때 제가 아직 20대 초반이라 너무 어리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그것도 딱 한 번 실수했던 건데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딸이 20대 초반인 분들 계실 텐데요. 당신들 딸이 이런 실수 한 번 했다고 아무 이해 못 받고 범죄자 취급하실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실수해가지고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는 건지 이제 10년도 다 된 일이고 저도 직장 잡고 열심히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저의 과거의 실수 이걸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요? 댓글 1번 알았으니까 너랑 똑같은 수거책이나 만나시라고요. 억울하고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딱이잖아요. 둘이 만나서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2번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요. 왜 없어? 당연히 있지. 피싱을 지시하는 놈이랑 결혼하면 됩니다. 돈 많이 벌어주고 또 쓰니 그것도 이해해줄 거고 거기다 쓰니 적성에도 잘 맞으니까 간간히 시간 날 때 남편도 와서 부업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해서 그랬다면서 그러니 이번에 꼭 그런 남자 만나길 바랍니다. 쓰니네 부모도 사위 새끼랑 딸년이 사기쳐가지고 남 등쳐서 돈 번 돈으로 호강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아이 씨대인 그래 이제 알았다 이거 작작 좀 쳐 적어라. 너랑 똑같은 피싱봉 만나면 된다니까 글 지우고 도망가더니 또 쳐 기어나와가지고 연맹을 떠네. 네 됐으니? 저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범죄에 이용을 당한 건데 제가 왜 피싱범이에요? 너는 수거책이고 몰랐다고 알바라고. 말 좀 가려서 해요. 쓰니야. 그러던 네가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너는 이용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가담을 한 거고 적극성 정도를 따져서 그나마 좀 적다고 판단해가지고 집행유예가 나온 걸 뿐이라고. 그리고 이거 잘 들어. 집행유예라고 해서 무죄가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한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해 너는 범죄자. 유죄라고 이 빡대가리야. 4번. 이 와중에 미역국이랑 딸기 처먹은 이야기는 왜 쓰냐? 아니 누가 그거 궁금하대? 이거 완전 개또라이네. 5번. 아니 얘는 왜 자꾸 몰랐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일반 알바 시급보다 훨씬 센 거 다 알고 한 거잖아. 아 됐고 그냥 너랑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의 그런 아픔을 열심히 보듬어주고 깜빵 시절이나 추억하면서 살아. 돼지 불고기 처먹은 추억 말이야. 미역국. 뭐냐 이거 주장이냐? 이거 주장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친구 딸내미가 예전에 피싱에 까담해가지고 진짜 감옥에 한 번 갈 뻔한 적이 있거든요. 워낙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바이올림만 배우고 세상을 단 하나둘 모르는 똥멍청이 공주 같은 그런 거였는데 얘가 하루는 인터넷에서 어떤 남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지한테 엄청나게 잘해주니까 얘가 이런 걸 한 번도 못 받아보놓으니까 그냥 홀라당 쳐넘어가 버린 거지. 그리고 어느 날 그 남자가 자기 한 번만 도와달라며 어떤 사람을 대신 만나서 돈만 받아보면 된다 이런 부탁을 했나봐요. 그래서 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받았는데 한 3번인가 4번인가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 남자가 바로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다는 거지. CCTV가 찍혔는데 거긴 얘 얼굴만 나오고 또 피해자들도 전부 다 얘한테 돈을 줬다고 하니까 그냥 졸지에 범인 돼버린 거야. 그래도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저희 엄마 친구가 워낙 부자라서 피해자들 원금은 물론이고 합의금으로 많이 얹어주니까 그나마 큰 문제 없이 해결된 거지. 만약에 가난한 집 딸내미였다면 그냥 얄짤없이 100% 감옥에 가는 거였다고 해요. 첫 번째 사연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두 번째 사연은 솔직히 아까 감방에 돼지 불고기하고 미역국 그다음에 딸기 이 이야기 보고 이거 억울한 주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는데 그와 동시에 정말 이런 글에서 그런 내용을 쓸 수 있을 지능이라면 이런 걸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후기가 있다니까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